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항할 수 없는 재앙의 소식이 그대에게 이르렀느뇨. 그날 굴욕을 맛볼 얼굴들이 있나니 심한 노동으로 지친 상태에서 그들이 불지옥으로 들어가니 긁고 있는 화염의 물을 마시게 되도다. 모진 가시 외에는 그들을 위한 음식도 없으니 영양이 없어 굶주림에 무익할 뿐이라. 그러나 그날 기쁨을 만끽할 얼굴들이 있나니 그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기뻐하며 높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며 그들은 무익한 말 한마디 듣지 아니하며 그곳에는 흐르는 샘물이 있고 높은 곳에 있는 안락의자에 앉으니 이미 준비된 잔들이 있노라. 안락한 베개들이 줄지어 있고 화려한 융단이 펼쳐져 있노라. 낙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들은 숙고하지 않느뇨. 하늘은 어떻게 높이 올려졌으며 산들은 어떻게 고정되었고 대지는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숙고하지 않느뇨. 경고하라. 실로 그대는 경고자일 뿐으로 인간을 감독하며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외면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벌을 내리실 것이오.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하니 그들을 불러 계산하리라.